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단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처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성 분석, 국민과 지역 주민 인식 조사,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등 각 부문별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본은 완전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유지, 죽산보는 완전 해체한다는 방안입니다. 처리 방안이 발표된 후 부분 해체 방안이 제시된 공주보 인근 공주 시민들이 유독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4대강 사업 찬성학자들도 공주를 찾아 반대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전 정권이 한 것은 다 부정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래서 녹차를 앞뒤느니 투표를 아야 그렇다느니 중치화식이. 지금 물을 가둘수록 맑아진다는 게. 늘 인터넷을 몇 장부터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출신인 공주시장도 고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강 볼을 만든 지 7년. 해묵은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이 만들어낸 녹조들부터 2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고까지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호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환경보존과 지역의 발전 그리고 장기적인 물관리 계획 등을 종합해서 개별 보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상강 5개의 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주보 인근 지역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체 공주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10년 만에 4대강을 두고 다시 찬반 논쟁의 경랑이 일고 있는 금강을 찾아갑니다. 금강 상류 세종보, 수문 개방 이후 생태가 개선돼 완전 해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중류의 공주보,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유의 다리는 유지하고 물망이만 제거하는 부분 해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이 많은 하류의 백제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주보입니다. 공주시내의 주요 도로는 공주보 해체 반대 현수막으로 도배됐습니다. 왜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공주보 해체 반대 여론이 가장 강하다는 우성면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공주보 해체 아픈 찬반에 위ível 공주보 해체 방안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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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이 제시했죠. 공주! 공주! 뭐 철거 때문에 여기 막 으시아으시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로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하셨죠. 왜 어떤 일로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하셨어요. 다리 땜이에요? 그럼요 아니, 다리를 누가 끌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리는 끌으려고 하는데요. 저.. 아니, 저... 저요 보다.. 뭐 좀 대가 틀리면 쏠리라 우리야? 언제 마주고? 나쁜 놈은 거고 여기는 공지는 다리 좀 생각도 되는겨 서울은 다리 많은데 그런 데는 아무 수 없이 시골 다리 개시 생각도 되는 거 같은 게 하더라는겨? 그거 참... 갱싱이 만드는 거니 참 오죽 속상하면 이게 뭐가 잦는다고 하겠어 다리 자르면 다리 자르면 뭐가 잦는다고 하겠어 대통령도 여기 와서 그 소리 하면 말 못이야 저도 혹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금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10년째 취재해온 김종술 기사 공주보의 가짜 뉴스가 넘쳐난다고 비판합니다 이 문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예 주민 선동 문구잖아요 주요 교통로 공주보 철거 반대한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뭐라고 사람들이 하겠냐면 공주보가 통째로 철거되는 걸 다 알고 있죠 이게 지금 공주보가 철거 안 돼요 대부분 시내에 걸린 모든 문구는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 다 문구는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에서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4대강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방안은 공주보의 공도교는 유지하고 아랫부분 물마기만 제거하는 부분 해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때 필요한 차량이 오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이 공도교를 하루에 3,500대의 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그렇다면 보 부분만 해체하고 공도교는 그대로 두는 이런 방안을 그래서 소위 부분 해체라는 방안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 단체가 내건 흉순하게는 마치 정부가 공주 우선 간 주요 교통로인 공주보 전체를 철거하는 것처럼 적었습니다 다리를 누가 끊는다고 그랬어요? 환경단체들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그런 거를 어머님들이 직접 보신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사무소요 사무소요 왜 자꾸 막 이장받을 나가고 그래서 다리 아프시면 떼를 지어버린다고 사무소에서 막 그랬었어요 이장들 막 군란이 맺힌다니요 이장님들 어느 어떤 이장님들이요? 평봉리 이장님들이요? 평봉리 이장님? 평봉리 이장님? 같이 도와줬어요 평봉리 이장님 다 이장님 저희가 지금 경로당 앞에 와있는데요 정부가 다리를 자른다는 소문의 근원을 찾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장님? 그래도 이제 앞쪽 이장을 다 들어야 이게 이장님은 거기서 어떠한 이장님들? 저는 이제 우리 반대 투쟁위원에서 사무차장 국힘! 며칠 전에 공부하셨다 이장님 평봉리 이장은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의 핵심인물로 공주보 철거 반대 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동장님! 인무처럼 있습니다 교략까지 철거된다 이런 문제?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교략까지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거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면 제가 답은 안 합니다 그거는 뭐 대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까지 하락했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근데 그거는 추측일 뿐 아닙니까? 추측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추측도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죠 저한테 정보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1월 22일 날 누구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아 다른 사람 통해서? 네 다른 쪽에서 이 민간협의체 관련해서 연관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정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문제 1차적으로 고른 거고요 근데 출장 확인이 안 되면 이건 유언비우 아닙니까? 유언비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실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거 닫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물으십시오 아니 그걸 지속하게 물은다는 얘기는 결국엔 나를 까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사건 조사 안 들어왔습니다 네? 너 네가 얼른 프레이 조작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사건 조사 안 들어왔으니까 그건 거기까지 가십시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공주부 수문을 열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수문을 개방한 후 지하수가 고갈돼 농사 지을 물도 가축 먹일 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투쟁위원회 이국현 회장을 만났습니다 물 안 나온다고?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축사 가봐도 돼요 우리 축사 가보고 목천년에 장목 시설 장목 회장 내 지금 물이 어떻게 나오나 현장 다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공주부 수문을 연 후 지하수가 고갈돼 피해를 봤다는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지하수를 뿌려 비닐하우스에 난방을 하는 수막재배 농가였습니다 김 빼서 타단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저 하우스 중간에 수막용이거든요 근데 물량이 줄어가지고 물량이 세야지 이 하우스 안에가 얼지를 않아요 근데 물량이 약하면 하우스 안에서도 다 얼어버려요 냉해를 해줄 수 있다 그렇죠 푸끈하네요 여기 실내가 몇 도가 됩니까? 지하수가 줄어 냉해가 발생했다는 비닐하우스 오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농장주는 지하수가 준 만큼 기름보일러를 가동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보문을 연 후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저기 선생님 조용히 좀 이게 원래 수암이 쎈데요? 아니죠 지금 막아놨잖아요 아 막아놨다고 지금 이게 지금 1마력적인 보다인데 원래 이 50mm 안에 꽉 차야 돼요 이게 차서 나왔던 게 물량이 네 반으로 줄었잖아요 아 이게 수량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지하수는 여전히 나왔고 더군다나 주변에는 하천에 물도 있었습니다 계속 구우면은 이거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지천하고 저수지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필요한 거는 그렇죠 특정 온도의 물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하수는 여전히 잘 나오지만 농장주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양이 줄어 혹한기에 기름보일러를 가동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주보 수문을 연 후 가축 먹일 물도 없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공주시 이통장협의회 이국현 회장의 축사입니다 이게 물이 이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열선을 다 껐어요 이게 물이 항상 차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없다가 저기 이제 땅 물이 보이면 나오라고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얘네들이 물을 못 먹는 사료를 못 먹으면 살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사료도 아예 안 먹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하수가 고갈돼 물도 사료도 못 먹는다는 소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수도를 틀자 지하수가 쏟아집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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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장 아래이기 때문에 압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물이 너무 적으니까 네 지금 이거는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거 네 이게 이렇게 해서 막아서도 이렇게도 나와야 되거든요 압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딱 멈추지 아 원래는 이 수압을 수압이 네 손가락 사이로 막 빠져 나올 정도로 맞나요? 조금은 나와요 조금 조금 사이로 근데 안 나오죠 사람들이 가뭄하면 땅이 막 갈라지고 이런 정도를 가뭄이라고 하지 이걸 가뭄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막 정말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힘드신 겁니까? 힘들죠 왜냐면 얘네들 물 못 먹으니까 뭐 수시로 물도 떠다가 채워서 갔다가도 줘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냥 얘네들 물만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좀 있으면 저희가 여기다 모짜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소가 먹고 남는 물을 저기다 받아서 모를 키우는데 네 그거를 당장 할 수가 없겠어요 아 좀 있으면 모짜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난감하다는 얘기죠 우성면 주민들은 모짜리 등 농업용수로 인근 유구촌의 물을 이용해 왔습니다 지하수나 공주보의 물로 농사를 짓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유구촌의 물은 물마개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물 사정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와보니까 여기 물 말르면 대한민국 물 다 말르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언론 보도 보면 이렇게 다 가물었다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는 원래 물이 엄청 많은 데야 물이 아예 없다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데 물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양바나 여기가 마르면 대한민국 물이 다 마른다니까 우성면 주민들이 농수를 이용하는 한천 저수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공주보 수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때문에 가뭄을 탔다는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우성 지역도 유구촌, 지천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은 현재 우묵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양하고 경계선 부분인데 우묵저수지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천 또 그쪽에 한천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금강물을 치수해서 농업에 쓰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주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보 발표 이전부터 뭐 국회의원 프랜카드가 나를 붙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4대강 보파계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올해가 또 유난히 가뭄이 심하게 생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감수를 해야지 우리가 또 모내기 때 대비하고 할 텐데 이런 걱정들을 당장 하는 거예요 절기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 정부가 이념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 농민들의 어떤 생명 그렇습니다 공주보 현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간담회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이념이 먼저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 공주보 세정보를 먼저 철거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보를 철거하는 것보다 이곳이 저항이 약할 것으로 반대가 약할 것으로 이렇게 오팔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모욕감을 느낀다 일부 언론이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실제로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분들이 정말 무작정의 그런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 두려움이란 건 뭔가요? 정말 농사를 못 질 것 같은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인지 알겠죠 높은 양반이 저렇게 거짓말하겠어?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막 떠드니까 저 양반들이 거짓말하겠어? 정부가 공주보를 해체해 주민들의 교통로까지 끊는다 공주의 일부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주보 수문을 연 지난해부터 가뭄 피해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뭄 피해라고 하기엔 다소 과장이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역 감정까지 조장하는 정치인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통로는 남겨두더라도 공주보는 시급히 해체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주보 해체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볼을 막아 물을 가두면서 호수처럼 보이는 강 원래 금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솔밭에서 놀고 도시락 까먹고 여기 와서 여기서 줄다리기하고 씨름하고 닭상홈하고 수영하고 놀던 곳이에요 사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기 전 바로 이곳 공주보 상류지역 풍경입니다 이게 이제 가을 사진이에요 가을 사진 이게 단풍이 이게 무슨 명숭이냐고 그랬는데 진짜 명숭이 맞네요 명숭 맞아요 이게 명숭이 물이 깍고 달잖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지금은 모래톱이 사라지고 더러운 게흘기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강은 공주보이 나오시는 분 우리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금강모에 물을 가두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허연했으니까 요거가 저 주차 사람도 알지마요 허연했어 고기가 다 떠가지고 없었어 고기가 고기가 둥둥 떠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뚱물이지 썩은 물 하수도 물고기의 떼죽음은 열흘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강변마다 파리가 꼬이고 썩은내가 진동했습니다 공무원과 활동가들이 임부까지 동원해 수습에 나섰지만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공무원과 이 relent 아우 굴력질이 웬만큼 나야지 아이고 아덴 그러한 대단でした 다행히 그런데 제가 줏은 분들이 강 주변으로 줏어놓으면 푸대자루에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50m, 30m 간격으로 쭉 16km를 계속 쌓아놓으셔요. 인부들이나 인력이 물고기 죽어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죽어나가면서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배 바닥에 구더기가 엄청나게 생겨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생겼죠. 그리고 죽어서 떠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계속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잖아요. 그런 게 좀 힘들었죠. 되게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바람 보의 물을 가두면서 여름에는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전에는 보기 힘들던 괴상한 생명체도 나타났습니다. 주로 고인물에 서식하는 큰빛 이끼벌레입니다. 물이 고이면서 강바닥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개흙을 퍼올리자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실제렁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 춥네. 다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실제렁이와 붉은 깔다구는 환경부가 지정한 4급수 지표생물. 강의 생태가 최악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안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다 걸린다고 쳐봐요. 제가 한 손으로 벗던 거. 최고 200마리까지 나왔어요. 한 4배. 한 4배. 네. 그러면 이게 결국 시궁창물이라는 거잖아요. 금강의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17년 11월. 환경부가 금강상류 세종부의 수물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물이. 바닥이 보이고 물이 빠르게 내려가니까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새들이 와서 노는 거고. 아무래도 발견한 것 같아요. 막목하니까 lig자에 가족들한테 많이 지는 걸치기. 나, 두 마리. 아. 새? 저게 물대새예요. 모래톱에서만 사는 새. 우리나라. 빗빗빗빗dig Archipelang 물대새 부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보문을 연 지 1년 자연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떠내려와서 쌓인 모래들. 이게 외가리 발자국 이런 식으로. 모래가 아예 또 달라요 이렇게. 그냥 바람에도 날릴 정도로. 이렇게 누워있죠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금빛 모래톱이 생겨나고 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종부의 수문을 개방한 지 1년 만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 우리가 왜 보를 재검토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의 생태가 중요하더라도 강을 복원하면서 누군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부여 백제보의 경우 피해를 봤다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수문을 연 뒤 지하수의 수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공주보의 수문을 연 뒤 지하수가 고갈됐다며 말라죽은 파와 농부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가뭄 피해 사례를 보도한 곳은 공주보 인근의 쌍신동. 지하수가 고갈되어 농민들의 시름에 젖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돼 농작물이 말라죽는다고 보도한 마을. 비닐하우스에는 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감은 거 취재하러 왔는데 여기 보니까 파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또락물 품어서 하지. 또락물 있어요 여기? 여기 밑에 공사 또락물. 수로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파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파가 무성하게 자라는 농장 바로 건너편에 파가 말라죽은 비닐하우스 두 동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공주보 수물을 연 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로 그 농장입니다. 얼마나 가물었기에 파가 말라죽었을까. 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물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 여보세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파밭에 와보니까 선생님도 간만 이래요. 옆에 파밭은 잘 자라고 있는데. 옆에 누구네 거? 바로 옆에 떨어진 마을회관 앞에 있는 파밭도 잘 자라고 있고요. 노지에 있는. 그건 노지는 잘 자라지. 비용하였으니까. 선생님 댁에 가봤는데 거기도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 물 있으니까 잘 자라지. 물 주니까. 수확은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5월달. 6월달. 그러면 작년 봄부터 농사를 안 지으신 맛이에요? 그럼. 그러면 농사를 안 지으신 맛인데.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고. 도도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갈게요. 거기 있죠? 네. 바짝 마른 이 파들은 지난해 봄 공주보의 수물을 연 뒤 자라지 않아 수확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임천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신문에 여기가 이번에 보 열고 나서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고 나와가지고. 망쳤어. 망친 거예요 이게? 수확은 작년 5월에서 떨었잖아요. 17년도 수확도 안 했다니까 말라서 거절 안 해가지고. 제가 말을 못 믿어. 수확을 안 하셨다고요? 아니 안 크는 걸 어떻게 수확이야? 아 크질 않아서? 그럼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서? 그럼. 근데 제가 볼 때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밭에 파들은 잘 크고 있는데 이 밭만 안 되고 있다는 건. 물이 안 나오니까 안 되지. 얘 참. 물이 안 된다고요? 물을 쥐야 이게. 크는 거 아니야. 농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수로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왜 이 물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일까. 양수기나 파이프 같은 걸로 저쪽 수로 왔는데 끌어오기는 힘들어요? 아 끌어오면 되지. 네. 그렇게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그 옆에서 좀.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럼.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아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옛날에 다 저기서 막 풍고 댔던 게. 그런데. 네. 이제 지하수가 있으니까. 팠었는데. 네.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밀어간 거지고. 거기서 물이야 갖고 올 수 없겄어? 지하수. 물 여기도 있어. 여기로 내려가. 여기 진짜 있네요 저기. 그려. 하하하. 보의의 수문을 개방해 강의 수위가 떨어질 경우. 강가 농경지 아래에 고여있는 지하수의 수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대강 주변의 농경지의 지하수는 강하고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 지하수위도 동반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지하수와 강과의 관계입니다 2017년 11월 환경부는 백제보 등 금강보의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보에 가두었던 물이 빠지면서 금강의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백제보 인근 부여의 농장에서 피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따뜻한 지하수로 난방을 하는 수막재배를 하던 중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면서 난방을 하지 못해 냉해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피해요 이게 이게 진짜 피해라고 호박만 죽었네요? 호박 잎사귀가 죽은 거지 잎사귀가 죽어 들어가고 나중에 호박이 섞게 되는 거예요 당시 부여의 농부들은 공주와 청양의 피해 농가들과 연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 농부들은 피해가 없다며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하수가 갑자기 안 나오는 바람에 호박하고 오이가 다 얼어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닫았는데 그래서 환경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을 때 청양군 농민하고 공주시 농민들하고 부여군 농민 이렇게 세 군데의 농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어요 1차 때 그런데 회의 때 오셔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청양군하고 공주시민들이 우리는 영향이 없는데 우리 여기 왜 불렀냐 그러고 2차 때부터 참여는 안 하셨어요 결국 부여의 피해 농가들만 대책을 꾸려 정부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피해 농가의 보상을 한 한편 지하수 수위가 떨어진 마을에 공동 관정을 파서 가뭄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제 볼을 해체하더라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사도야 이렇게 만져봐요 그래서 이게 겨울에 우리는 그래서 지하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공주에서 주장하는 게 안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깊은 샘물이 그러려면 관정이 고장난 거지 보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정만 고치면 되는 건데 관정을 고치든지 아니면 물길이 막혔으면 물길을 똘든지 이번에 4대강 조사평가단은 백제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때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여군과 농민들은 정부와 협상을 벌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제보 주변 농민은 독주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백제보의 완전 개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그러나 지하수의 저하에 따른 농업 피해 예방과 상시 개방 후에 농업용소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큰 틀에서 강이 흘러야 강이 산다는 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당장 농사 짓는데 불부중 문제가 현실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용소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해서 이런 협약들을 만들어낸 거죠 강도 살리고 농가의 피해도 막는 해법을 찾은 것입니다 저희가 엄청 요구했어요 제발 그냥 손으로 사인만 해줘라 농업용소를 개선하고 나서 열겠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써주냐 그거 갖고 대부도 했어요 공주도 그거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환경부한테 갖다 주면 환경부에서 공주 시장, 농민대표, 환경부 장관 도장 딱딱 찍어준다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공주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주보 개방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우성면 접수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면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면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면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면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거 없다고요 그렇게 말해요 접수된 게 없다고요? 민원 접수된 건 없다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언론에서는 물이 부족하다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북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민원 접수된 건 없어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없는데도 농업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악의적으로도 생각하자면 또 삼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삼중 보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모래 준서를 성포하면서 보상을 받았죠 모래 팔 때 또 보상을 받았죠 물이 부족하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해달라 행정적으로 안 되면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 뭐 요구를 하겠죠 아 그러면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게 되면 반대가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보상의 폭이 커지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샘도 파주고 했거지 해줬는디 또 지랄나 왜그냐면 왜 이게 정부에서 했던 일을 보상 타먹고 이런 데에서 하천 농사지원 먹던 사람들은 퇴직금 비싸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이 X봐 나 지금 하우스 농사 짓는데 못 달려서 못 짓는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늘어지고 자꾸 하는 거지 이게 그분들도 좀 뭐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명박이가 퇴직금 많이 줬어 옛날에 강가에 하천 농사 짓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잘 받아먹고 하우스 앉는 사람도 많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공주와 부여 지역에 지급된 보상금 자료입니다 각종 항목으로 공주와 부여 지역에만 약 27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1인당 많게는 2억 가까이 평균 한 5천만 원씩 해서 한 400명의 농민들에게 이 보상비가 지급된 게 있습니다 아마 좀 그 보상을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추적을 해보면은 실제 농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간 것인지 아니면 여기와 관련된 뭔가 조직적인 다른 뭔가 거래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주보 철거받대 투쟁위원회에는 보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적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유능진 씨의 경우 농사를 일부 짓지만 탱크로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농민대표 자격으로 정당과 언론에 공주보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대강보가 들어선 뒤 금강의 수질이 악화된 것은 공주나 부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의 반응은 무척 달랐습니다 공주의 주민들은 혹시라도 닥칠 가문 피해를 우려해 보문을 닫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부여 주민들은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조건으로 보문을 열어 강을 살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같은 금강의 의지에 사는 주민들이 이토록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해체에 대한 지역 여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3월 8일 서울에서 저명한 환경학자가 공주시에 와서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 정진석 의원의 안내를 받으며 등장한 강사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한반도 대운하와 사대강 살리기 사업을 옹호해온 학자입니다 박석순 교수는 이날도 주민들을 상대로 보해에 물을 가두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해완경적 기능은 뭐냐 수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물이 차 있으니까 희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이 가라앉는 침강현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 뻥이 생기면 뭐냐 그 바닥에 여기에 실지렁이라든지 굵은 깔다고 이런 거 이게 이상해지다 사실 이게 뭔가 하면 제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걸 청소동물이라 우리가 흙에 놓은 지렁이가 있잖아요 지렁이들이 보면 흙에 있는 여러 가지 낙엽스덩도 있는 남부도 치우는 바로 쓰레기를 치우는 녹조가 고마운 존재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지금 녹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녹조 이야기 녹조가 왜 고마운지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외국에서는 이걸 이용을 하려고 이걸 녹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일어나서 폭발을 얻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계속 녹조 욕만 하고 있는 거야 이래가 나라가 되겠느냐 박수입니다 보 때문에 강이 썩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닫아놓은 게 더 낫다라고 또 학자들이 썩어가지고 썩어서 물이 첫째 썩어가지고 이게 저런 공주부 같은데 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운데 있고 자갈 이렇게 나오는지 물 깨끗하잖아요 뻘어나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열어서 봐봐 전부 다 뻘어 교수라는 사람들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무직자들 배우지 못한 놈들 고기 잡아먹는 거 아녀 박 교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취재에 응하겠다던 박 교수는 MBC임을 알자 갑자기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MBC댕 MBC댕 안녕하세요 저 MCPD첩에 MBC댕이라고 합니다 네 제 인터뷰 왜 거절하셨습니까 내가 뭐 별로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죠 그래 물을 가둘수록 그럼 맑아진다는 게 물을 가둘수록 맑아진다는 게 과학적 근거에 있는 사실인가요 물을 가질수록 맑아진다는 게 과학적 궁금한 사실인가요?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녹조가 고마운 녹조라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녹조가 외국에서 말이에요. 에너지 생산으로 쓰고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쓰고 그걸로 비로로 쓰잖아요. 그건 특정한 종류의 녹조 아닙니까? 아니죠. 녹조 끼고 할 때 다 들어가보셨어요? 그것도 가봤죠. 작년에 들어가셨어요? 박 교수를 초청해 공주 시민을 상대로 강연을 하도록 주선한 사람은 누구일까? 박 교수가 강연을 한 공주 문예회관 대관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당초 문예회관을 빌린 사람은 정진석 의원. 그런데 강연 당일 대관이니 투쟁이 윤웅진 사무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본인 이름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공주보 해체 반대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부여의 피해 때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다는 정 의원 측이 이번에는 이장들에게 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의원님한테 문자 받으셨어요? 네, 문자는 받았지. 뭐라고 하는 거야, 문자에는? 문자에서 같이 저기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하자는 식으로 하는데 내가 말도 같이 안 해서 아직 저기도 안 했어. 곧바로 공주시의 지도층 인사들과 주요 단체장들이 모여 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증한 조직이죠, 급증한 조직. 갑자기 급증한 거예요, 급증을. 여론을 끌고 갔던 게 정진석 의원 측이에요. 아, 정진석 의원 측에서요? 대체 철거 반대를 하는 사람들, 그쪽의 관계 단체들이 사실은 정진석 지지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MBC 피니처입니다. 오오오, 피니처? 네, 전번에 뵀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역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듣게 돼서 그러는데 이상한 얘기? 네. 이상한 얘기는 뭐야? 혹시 이장들한테 현수막 벌자고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아, 전환식 없으세요? 어, 그런 거 없어. 아, 문자 보내선 적 없으세요? 어, 뭐 그런 거 나는 안 하지. 아, 그런 거 안 하지? 지역, 주황에서나 하지. 아, 그러세요? 난 이런 거 하지 마. 주황에선 없으세요? MBC입니다, MBC. PD 수첩이요. PD 수첩. 아까 방금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드린내고 그러지 마세요. MBC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아요. 의원님이 직접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신 건가요? 알아보세요. 나는 MBC 취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MBC 여러분 수고하세요. 발전하세요. 공주시는 어떤 입장일까? 박석순 교수의 강연에 공주시 경제도시국장에 참석했습니다. 공주시 공무원이 보호 해체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은 철거하면서 정진석 의원의 현수막은 팽팽하게 고쳐매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붙인, 이름으로 붙인 절대 만대라고 하는 것은 우의해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못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시민한테 하는지 사실은 우의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못된 세상인 것 같아요. 김정섭 시장에게 공주보 해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게. 첫 번째는 다리 유지하고 물리용 대책이 있으면 물리용 대책을 보완해주고 아니면 그런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현재처럼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하는 거죠.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양쪽에다 발을 담그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크멘트. 시장님은 반대 입장이시라고 확실하게. 뭐를? 철거 반대 입장이시라고. 그렇게 공무원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때 왔던 박성호 국장님이예요. 음. 면단에서요. 그 맥락이 없으니까 제가 그것도 노크멘트.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시장. 지역 감정까지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야당. 공주보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사대강 전문가들이 여전히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짜뉴스가 어떻게 지역민들을 현혹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각종 보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보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강이야 썩든 말든 관심을 두지 않고 갈등만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강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강을 썩게 하는 데는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발생한 상처. 그것으로부터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강. 그것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